오늘은 저녁에 쌍담이 있어 그래서 준비해놓은 것들을 소개를 하고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들어오려니까 시간이 뭐 이럴 때 밖에 안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하루 저녁인데 다음 악기 뭐 콜스 컬큘럼 같은거 거든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줌을 키우고 온 벌써 와있네 시작해보자 시작해보자 요 아이비프로그램 내용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 비디오가 한 한달쯤 후에 올라가겠지만은 오늘은 디지털 SAT 뉴 SAT가 바뀌는거에 대한 1,2,3편을 이번주에 쭉 올리고 있걸라 그래서 첫번째 비디오가 빡 올라가니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이런 거는 비디오로 만들어 달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빡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주시면 내가 또 영감을 얻어서 비디오 소재를 쓰고 주 motivated 하면서 유후! 이게 댓글이 달면 옛날 비디오로 돌아가서 막 댓글을 다 찾아 보시는진 않으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로 가끔 빡빡 해줘야 이게 근데 상당히 예리한 아 요거 인터스팅 한 질문이었어 질문이 뭔지부터 한번 볼게 봐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빡 주시는데 인터내셔널 아이들이 내년에 미국에서 시험을 보는 건 괜찮은가요? 질문을 하셨어 인터내셔널 학생은 내년부터 보는 지금 무조건 디지털 점수만 대학에서 인정되나요? 자 질문이 두 개야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미국의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서류 접수할 때는 디지털 SAT 점수만 대학에서 고려를 하냐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아직까지는 어느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SAT에 대한 없죠 왜냐하면 이게 테스트 옵셔널이니까 원서 지원할 때는 다 풀어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지원하세요 저희가 읽어볼게 모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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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놓고서는 홈페이지에다가 디지털 SAT는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라고 쓸 자들이 아니지 이 대학들이 올드 SAT, 뉴 SAT가 효과가 이런 걸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 그들이 알아서 해석을 할 것이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아 이게 올해 원서 에세이가 바뀌었어 아트머스가 에세이가 새로 바뀌었고 예일도 올해 원서가 바뀌었고 학교들이 한 3년에 한 번씩 에세이를 뒤집는 것 같아 더 효율적인 거 더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거 뭐 이런 거 바꾸는 것 같아 그 다음에 UVA 아 UVA가 좀 많이 바뀌었지 여기 질문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까발려서 내렸는데 여기서 되게 웃기고 있어 우리 학생이 하나 지금 쓰고 있던 거 오늘 아침에 리뷰했던 건데 What website is the internet missing? 크으으 답이 안 나오더라 나는 야유는 어쨌든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때 보고 있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를 다녀?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덩어리에 가서 거기서 시험을 보면 괜찮냐인데 내 경험은 얘기해줄게요 그게 이제부터 니 디지털 SAT에 대해서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모르겠으나 한 삼, 사 년 된 얘기인 거 같은데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선생님 그래도 22년 짬밥이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겪어봤는데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있어 우리가 원서 썼던 학생이 그 학생이 아시아에 어디에 비행기 타고 날아와가지고 시험을 봤네 내가 자세한 거는 못 모쳐봤어 무슨 전략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아시아에 와서 시험을 봤어 학기 중에 학기 중에 주말에 갑자기 비행기 타고서 2박 3일로 날아가가지고 약간 구린내가 나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내가 못 물어봤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갔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3주 후에 성적이 나와야 돼 너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칼리지 보드는 이게 진짜로 컴플레인은 하들 뭐 고소를 할 수도 없고 이 칼리지 보드의 배짱 장난 아니거든 그냥 너는 의심 대상에 속해서 성적을 환산하지 않겠다 그냥 시험은 취소다 하고 환불도 안 해줘 돈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 형님들 마음대로 아 우리가 봤는데 또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서 보딩을 다니는데 왜 거기서 시험을 봤니 에이 점수 안 매길래 땡 하고 그냥 날아간 적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딴 나라 가서 봤어 괌 뭐 이런 데 가고 미국 영토라서 거긴 또 미국 시험 뭐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시험을 봤는데 비슷하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뭐 경고 메시지하고 조금 구린내가 나는 것 같으니까 We're looking into it 하더니 두 달 한 반 걸렸어 한 10주 정도 점수가 나오긴 나왔어 근데 문제가 이게 뭐냐면 10월달 시험이었어 10월달 시험이면 10월 말에 점수가 까발려져서 나와가지고 그걸로 얼리에 지원을 하려 그런데 이게 12월 말인가 뭐 이딴 때 나왔단 말이야 얼리는 그냥 예전 점수로 어플라이를 해야 돼 아니면 점수 없이 그랬던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의 소속 땅덩어리가 아닌 지역에 가서 볼 때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걸리는 적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소재지가 여기고 학교가 여기면 여기서 시험을 보는 게 의심도 안 당하고 취소도 안 당하고 내가 고생했는데 날라갈 리도 없고 뭐 좀 여러 가지로 그냥 내 지역에 있으면 내 지역가를 봐야지 그런데 어 디지털 에세이는 불황해서 못 보다 ACT 봅시다 ACT로 가자 이거야 내 말은 그 시험은 지금 자료도 없고 뭐 공부하기도 힘드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 이 인연을 그냥 그들이 바꾸든 말든 대학들은 어차피 상관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를 하자 해서 ACT를 보자라고 내가 추천 상황을 했잖아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냐 여러분 원래 SAT와 똑같이 준비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지 학생들도 크게 점수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고 수십 년의 기출 문제와 연습할 자료들이 이미 까발려져 있거든 그걸로 풀면은 준비가 훨씬 체계적인데 이 디지털 SAT는 자료가 없어 그리고 시험의 틀을 완전히 긴 지문 다 날라가고 한 패럭씩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24년에 이게 굳이 SAT 회사 돈 벌어먹게 그쪽에다 우리가 막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냐 그냥 그들이 팔고 싶던 말든 칼리지보드 니네 맘대로 칼리지보드와 여러분 대학교와 아무런 이게 관계가 없다 이거 그냥 사설 회사야 시험 만드는 회사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깨끗하지 않아? 명쾌하지 않아? 자 학생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 공부하시면서 요런 궁금한 거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 미국 가가지고 비행표를 싸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살짝 보고 1박 2일로 여러분들 엄청 피곤하다 또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막 우버 택시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호텔은 또 어디고 이건 뭐 관광 간 것도 아니고 그 고생을 하지 마시오 비쥬 그냥 본인이 있는 그 지역에서 LCT를 봐버리 뭔 말인지 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